하이! 여러분 브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개튜버 여러분들 강아지 말고 진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를 사랑하는 그 유튜버분이 있는 곳에 바로 왔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바로 포항에 위치한 프린주라는 이색동물샵인데요. 여기에 유튜버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만 해주시죠. 저는 포항에서 프린주샵을 운영하고 있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르 이세라고 합니다. 우리 또 파브르 님 하면은 개튜버 아닙니까? 개를 제가 좀 많이 좋아하긴 하죠. 지금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도둑기를 물갈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즘 사육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배설물을 바로바로 갈아줘야 됩니다. 야 근데 얘 너무 예쁜데? 우와 이 도둑기가 지금 귀뚜라미 사냥해서 먹고 있는데 우와 눈 색깔이 오 약간 푸른 느낌이 난다. 우리나라 기수에 번식을 하고 이제 바다 근처 산에서 또 이제 계곡이나 민물가에서 사는 그런 개인데 색깔이 다 달라요. 진짜 개 좋아하시네요. 개 개조... 우와 엄청 크네요. 멋있죠. 이 친구가 지금 1180g까지 나옵니다. 1kg가 넘어요? 코코넛 크랩으로 이제 흔히 부르고 있는데 별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야자집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크랩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파브레님 하면은 개들한테 물리는 게 한데 오늘 코코넛 크랩에 한번 그거는 지금 무게가 1kg가 넘어요. 악력을 계산하면은 얘가 100kg가 살짝 넘는 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파브레님이 이 악력이 좋다고 하니까 또 이게 테스트를 한번 악력 테스트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핀셋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집게가 있고 큰 집게가 있는데 큰 집게가 아마 악력이 엄청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넣어볼게요. 우와 대박 오 소리 들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와자작하네요. 자 넣어볼게요. 제일 단아합니다. 이게 강도가 워낙 강하다고 보니까 튕겨서 나가네요. 코코넛 크랩에 장난삼아 막 손으로 하거나 그러면 손가락 진짜 으스러진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악력이 강하다고 하니 자연에서 또는 입양하시는데 장난 절대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돌인데 산호사라고 아시죠? 산호사 한번 껴볼게요. 오 아직 짤리거나 오 짤렸어 이야 진짜 힘 세구나 팔씨름 내가 지겠다 그리고 소라게 껍질인데 진짜 소라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나무 젓가락 부숴졌다 안돼 야야 이거 놔둬 놔둬 자 한번 해볼게요. 소라게 껍질 우와 부숴지면서 젓가락 집어버렸어 우와 바스러져서 이거 우와 얄짤 없이 그냥 너무 쉽게 깨져요. 이거 지금 제 온 힘을 다해서 해도 안되거든요. 저 악력 생각보다 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밤을 준비해 주셨는데 밤이 얼마나 쪼가질까요? 한번 해볼게요. 오 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바로 쪼개졌어요. 코코넛 크랩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조금 보호받고 야생동물 보호종입니다. 사이테스 역시 국내 개튜버 1호 기본적인 게 와 여기도 엄청 많다. 여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뱀파이어 크랩이 들어있어요. 우와 너무 이쁜데? 얘도 우리나라 나줄개처럼 번식 방법이 치계로 바로 전환되는 그 친구 맞죠? 네 맞아요. 우와 색깔이 피 약간 피 느낌으로 굉장히 붉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 진짜 종류가 엄청 많아요. 마침 지금 청소 중이라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얘는 레인보우 크랩의 성체 암컷입니다. 오 우와 원래는 이런 발색이 기본적인 색이에요. 그런데 성장을 함에 따라 암컷의 경우에는 색이 파란색으로 큽니다. 여기서 더 자라면 파란색 빛이 날 겁니다. 와 근데 찍기 힘든 부분 그냥 만지시네요. 너무 귀엽죠? 얘 레인보우 크랩은 어디 나라에서 온 아이들일까요? 이 친구들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랜드 크랩 중 한 종류고요. 먹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눈도 크고 굉장히 순합니다. 이 친구는 라란디 크랩이라고 하고요. 색깔 봐봐. 우와 얘 진짜 포스 있다. 색깔이 약간 보라 색깔? 얘는 눈이 엄청 몰려있네. 약간 바보처럼 생기죠? 한번 핸들링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꼭 이럴 때 나를 물더라고요. 오 나 안 문다. 집게 벌리지 마. 이 친구 안 봅니다. 그냥 무서워요? 아 암컷 또 있었구나. 집게가 작습니다. 아 얘 귀엽다. 활발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진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게튜버가 그냥 게튜버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는 히르티패스 크랩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사나워요. 아 얘는 사나워요. 사나워요. 오 야 걔를 깼어 보니까 개 키우고 싶네? 아 개 키우고 싶네 어 입니다. 편집할 때 어로 해주세요. 개 키우고 싶네? 다리를 보시면 저쪽에 물 혹처럼 볼록 나온 게 있죠? 저게 다리가 없었다가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기 탈피하면 재생이 된다는 거죠? 타란투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 친구를 보시면 다리가 오른쪽 뒷다리 보이세요? 작죠? 아직 한 번 탈피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번만에 재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랜드 크랩의 왕 네 맞아요. 키소성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섬에 홍개들을 살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간혹가다 거기서 파란색 개들이 발견됩니다. 보호종이라 외부로 반출이 안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유생들이 거기서 성장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개가 셀레스테 크랩입니다. 이 친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지는 랜드 크랩이고요. 아직은 발색이 안 올라왔는데도 푸른빛이 벌써 보이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17cm 가까이 커집니다. 몸통 두께만요. 갓폭이요. 갓폭. 그리고 코코너 크랩을 지나서 여기 또 뭐가 있다고 해요. 이걸 열고 나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어요. 허어 엄청 큰데? 그죠? 우와 얘 안 물어요? 얘 물어요. 와 대박이다. 랜드 크랩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레인보우 크랩이고요. 다 자란 성체는 논문의 기록상으로 17.5cm까지 폭이 나온다고 합니다. 집게가 짝집게죠. 카르디소마에 속한 개들은 집게가 이렇게 짝집게고요. 얘의 정식 명칭은 카르디소마 아르마툼입니다. 우리 편지점이 좀 싫어하시겠네. 여러분들 이게 일명 B단계라고 하고 색깔이 굉장히 예쁜 친구. 전 개인적으로 얘를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얀 버전이 있고 이건 뭐예요? 이 친구는 흰색이랑 붉은색이 좀 갈색에 가까운 색이고요. 확실히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것 같고 나중에도 되게 특이한 번식 능력이 있는데 보통은 알에서 조에이아의 몇 단계를 거치고 메갈로파 몇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치기가 되는데 얘네는 알 속에서 조에이아랑 메갈로파 다 지나서 치기로 나오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이야 참 특이한 친구입니다. 귀뚜라미인데요. 자 받아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귀여워 진짜 바로 집어먹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얘 입장에선 잔인하죠? 그냥 바로 뜯어먹으니까 아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여기 위에 대단한 거를 번식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와 이게 엄청 큰 사역장인데 뭔가 설비가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있네요. 네 사자수조구요. 도둑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망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물고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인데 산소가 통하면서 또 여기 혹시나 조에이아를 얘가 방란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망이 있습니다. 한번 조명을 켜서 볼게요. 짜란 와 진짜 신기하다 사실 이거 보러 온 거긴 하거든요 개튜버는 다르긴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와 이거 성공하면 거의 국내 최초 아니에요? 사실은 이야기는 좀 있어요. 성공했다 이런 거 있는데 과정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오픈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하면 최초긴 한데 저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이번이 제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와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엄마였던 것 같고 이 도둑개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크립으로 이제 반려계로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서 사진 이런 데 띄워드리면 되게 뭐 별볼리롭게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먹이를 먹고 성장을 한다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얘네 그러면 먹이를 어떤 걸 주실 거예요? 클로레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브라인 시림프를 쓰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좀 독특한 걸 사용했습니다. 마린 스노우라는 거예요. 이게 먹이에요? 네 플랑크톤이 들어있는 건데 사실은 다 거의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99.6%가 수분입니다. 0.4%만 먹이죠. 근데 오히려 사용하기에는 더 쉽다 보시면 돼요. 액체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 물 용량에 많게 첨가만 해주면 어쩌면 조예아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이라 어려워요. 이게 제가 풍년새우도 길러보고 뭐 트리옵소 긴꼬리 뜨고 새우 부화시켜보고 다 키워봤는데 걔네들이랑 움직임이 확실히 다르고 생각보다 크기가 크고 약간 물벼룩처럼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물벼룩처럼 움직이네요. 엄청 신기하죠. 한 마리로 몇십만 마리의 이런 조예아를 박냄한다는 자체가 살기가 약간 극히박하기 때문에 물량전으로 가는 건데 그 어디죠? 크리스마스 거기에서도 바다에서 이렇게 터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이 한 마리가 연출을 했는데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아 총 네 마리였나요? 응. 와 번식 대기 중이구나 와 이거 보기 힘든데 우와 우와 이거를 나중에 털어내는 거군요. 아직은 알 상태네요. 네 자연에서는 보름달이 뜬 날 가장 밝은 날에 박란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빛이 있어야 박란을 할 수도 있고 없어야 박란할 수도 있는데 저는 두 조건을 다 해줬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 역시 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볼 줄 몰랐는데 파브르님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박란 잘해서 5만 마리 이상의 조예아를 털어내고 그 친구들 중에서 성공해서 몇 마리 도둑개라도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중에 잘 되면 여기에 이제 엄청 많은 메갈로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메갈로파는 다리가 있어서 조금 딱 눈에 좀씩 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그리고 파브르님이 그 개들도 번식을 하지만 또 다양한 파충류와 양서류 이거는 지금 독화살 개구리거든요. 우와 얘는 무슨 종이에요? 얘는 아마조니카 프렌치 가이아나라고 하고요. 프렌치 가이아나? 네 맞아요. 지금 프로그랫입니다. 이야 프로그랫이 이제 갓새끼 개구리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 독화살 개구리가 여러분들 그 원주민들이 아마존 원주민들이 이제 사냥 도구로 이용했다는 그 화살촉에 독을 묻힐 때 쓰는 개구리였어요. 등에 독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세육사는 독이 없다고 해요. 우와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알 색깔이 붉다. 얘가 지금 알을 수십 개를 품고 있는데 아직 배가 막 다 열린 건 아니지만 우와 알 상태로 박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화시킨다는 치게 상태로 털어내는 겁니다. 우와 역시 우리 파브르님 너무 대선하신 것 같아요. 저 도전했다가 전 실패했거든요. 이야 잘 나오길 다시 기원 기원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연에서 발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정확한 지역은 물어보지 않겠지만 그냥 데이터 상으로 춘남이다 강원도다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랜드크랩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둑해 수십만 마리의 조회화를 응원 박란까지 성공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뵐게요. 안녕 뵐게요.